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라운지큐어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2일 오후 4시 50분이고요. 종목코드는 04251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저는 라운지큐어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라운지큐어 보려면 기존에 옛날에 있던 차트 모양을 꼭 봐야됩니다. 그래야 이제 미래도 가능하고 보통 2750원 선에서 놀던 그런 주식인데 쭉쭉 코로나 때문에 밑으로 내려갔다가 V자 변공 반등 올라갔다가 첫 고점 한번 확인해주고 밑으로 싹 쏠려 내렸다가 지지 반등이 계속 되는 모습을 확인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왜냐? 왜냐? 싹 올라가다가 고점 한번 확인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건 시장에서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너는 아직 조금 더 갈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냐? 보통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까지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고점인 거 모르겠어요? 지금 이 국면이 있을 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세가 두 개의 매도 세력이 출발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 A 여긴 B입니다. 둘 다 여기가 고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A는 판단을 합니다. 아 이제 충분히 올릴 만큼 올랐구나 팔자. 그리고 B는 아 이제 충분히 올릴 만큼 올랐구나 팔자. 똑같아요. 왜냐? 얘네들은 수익을 보려고 하고 얘네들은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방 경직이 되면 될수록 그게 더 거세지겠죠. 근데 그 거대한 강줄기를 정면으로 다 받아치고 위로 올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매수세가 있다면. 그만큼 이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매수 주체들은. 그러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다가 위로 확 뛰었죠. 자 9천만조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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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저항성 매물로 나올 법한데 아주 그냥 뚫다 못해 그냥 갭으로 뛰어버렸어요. 갭으로 뚫었다고요. 엄청나게 강한 매수세가 출현한 거고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파는 걸 막으면서도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여기 여기 4,000원 3,998 사실상 4,000원이죠. 4,000원 선은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었다가 지금은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 된 겁니다. 지금 국면으로만 얘기해보자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만 딱 놓고 봤을 때 또 가요. 여기 지지 반등 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도 이제 저항선으로 형성됐다가 강하게 위로 탁 올립니다. 그러다가 저는 앞으로도 이 유의미한 장대양공 중간선 딱 그어놓고 이 위에서만 딱 이렇게 놀아주면은 좋다라고 봐요. 그리고 상황을 보시면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냐면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윤석열 두 번째 카카오페이 세 번째 자율주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윤석열 지금은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윤석열이 그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들 CEO들이랑 두세 시간 면담을 해요. 근데 윤석열이 그 중요한 국면에 블록체인 기업 그 사람들한테 투자하려고 갔겠습니까? 시장한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나 앞으로 정책할 때 난 앞으로 대통령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정책 같은 거 입안할 때 어 블록체인 볼 수도 있어. 나 블록체인에 관심 있어. 라고 시장 그리고 사회에 던진 거예요. 그 메시지를. 그러면 그러면 그 사회 메시지를 가장 먼저 누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주식시장이죠. 블록체인의 강자 라운시큐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랐고요. 두 번째 카카오페이가 지금 연말에 상장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요 카카오페이에서 FIDO라고 있어요. 지문인식하는 그거 있는데 그 기술을 그 어 그 서비스를 라운시큐어가 제공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이거는 제가 PPT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플랫폼 구성도인데요. FIDO의 플랫폼이에요. FIDO가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아이디아하고 비밀번호 입력으로 해왔던 그런 인증을 지문이나 홍채같은 생체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홍채 지문 이런 거 대표적으로 라운애 FIDO 동굴 이거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라운시큐어가 국내 신한은행 에너지공기업 대구사이버대학 이런 이제 좋은 곳에 다 이제 납품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일수록 지문인식을 하는 기능이 없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USB를 연결해서 이걸 통해서 인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옴니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자신의 자격정보를 스마트폰의 안전한 영역에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예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원가드는 모바일 백신 원액세스는 통합인증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터치앤와이즈 액세스는 통합계정관리 요게 제일 중요해요. 옴니원 플랫폼인데 블록체인 기반 신원인증 플랫폼으로 사물인증 모델을 마련했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 사물인증이 뭐냐면 사물과 사물간에 서로 대화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딱히 도로가 있어요. 가로등 같이 생겼는데 이 가로등이 사실 그냥 가로등이 아니고 이 도로 위에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요 자동차 자율주행 차량이 탁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여기 사람이 있다 쳐요. 그러면 만약에 운전자면 이거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 밟아야죠. 근데 자율주행 차량이 그걸 할 수 있느냐가 지금 화두예요. 누구보다 사람보다 더 완벽하게. 보시면 여기 사람이 있으면 얘가 이거 보겠죠. 이 사람을 보겠죠. 그리고 다가오는 자율주행 차량한테 이 정보를 전달하고 자율주행 차량이 그거 인식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 기술의 초안이 이거예요. 사물인증. 그리고 그걸 구현한 게 라운시키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쯤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투자한구소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 테마주 검색기라고 해서 저희가 만든 어플 시스템이 있는데 테마 강도나 실시간 타트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